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1세 미만 아이들이 필수로 접종해야 되는 결핵 예방주사죠. BCG 예방접종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소가 검출된 백신들, 이번에 식약처가 모든 제품들을 다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경피용 BCG 백신이죠. 일단 좀 이름부터가 생소고요. 어떤 건가요? 우선은 이 BCG 백신이라는 걸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 그러니까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라고 볼 수 있죠. 생후 4주 안에 모든 신생아들은 국가에서 필수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신생아 불주사라고 부르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BCG 백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서 15도 각도로 주사바늘을 찔러서 백신을 주입하는 피내용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9개의 주사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서 도장을 찍듯이 눌러서 접종하는 경피용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게 그럼 경피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료 접종을 해주는 백신은 피내용으로 주사를 놓는 방식인데 팔에 이렇게 볼록한 주사 형태, 우리가 불주사 자국이라고 부르는 흉터가 남고요. 경피용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들어가요. 한 7,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서 아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 결핵 백신 접종자의 83%가 경피용 BCG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83%면 정말 대부분 경피용으로 접종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번에 검출된 비소가 독성물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이 독성물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독물질이 비소인데 비소가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비상이라는 독약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비상의 주요 성분, 독성물질이 바로 비소거든요. 그래서 이 비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기비소랑 유기비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게 되는 무기비소는 좀 위험하지만 유기비소라고 수일 내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비소는 안전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중금속들이 자연계의 미량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물, 토양, 작물 등에서 비소가 똑같이 조금씩은 함유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해산물을 통해서 미량의 비소를 이미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하루 최대의 비소량이 허용량의 한 7% 수준이니까 좀 되게 적은 편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백신에서 검출된 건 유기비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기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죠. 잠시만요. 유기비소. 그러니까 물에 녹는 유기비소. 그러면 소변으로 좀 배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비소가 백신에 들어있었던 건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소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이 경피용 BCG 백신이라는 이 자체가 실제로 백신의 원액이죠. 그러니까 주성분이 되는 원액과 함께 식염수 용액 그리고 도장용 주사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소가 검출된 것을 찾아보니까 백신 원액이 아니라 생리식염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출된 비소량을 살펴보시면 0.26ppm으로 주사액의 비소 함량치가 있는데 그게 0.1ppm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의 2.6배가 발견된 걸 알 수가 있죠. 식역처 관계자는요. 생리식염수 용액을 유리병에 담는 과정, 그러니까 밀봉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병 속 비소가 생리식염수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백신 자체 비소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용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식약처가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원래 안정성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비소가 검출된 걸 뒤늦게 알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백신을 조사를 할 때, 안정성 검사를 할 때 원액, 그러니까 진짜 백신의 역할을 하는 원액은 실제로 안정성 검사를 국내에서 따로 합니다. 하지만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없이 제약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대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검사를 안 해서 몰랐던 거다 이건데요. 전문가들은 결국 백신 사용에 생리식염수가 함께 쓰이니까 식염수도 약의 일부로 보고 원액과 같이 엄격한 기준과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건 맞아도 신생아들은 안전할까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에서 녹아서 수일 내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앞서 왜 주사액에 비소가 들어가 있는 함량 기준치가 기준치의 2.6배가 검출됐다 이랬잖아요. 하지만 인체 안전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의약품 국제협력 조화 회의에 따르면 우리가 이 주사액 속에 비소의 1일 인체 최대 허용량이 1.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39 마이크로그램으로 1일 허용량의 한 38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적은 양이죠. 또 그리고 앞서 이 말씀드린 기준, 1일 허용량인 기준은 평생 동안 매일매일 접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BCG 백신은 우리가 평생 딱 한 번, 4주 전인 생후 4주 기간에 한 번밖에 안 맞으니까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필수 접종 백신인 만큼 이번에 문제가 된 경피용 백신 말고는 또 다른 백신은 없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종류, 경피용과 피내용 두 가지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경피용, 그러니까 도장처럼 찍는 경피용 BCG 백신은 문제가 된 일본산 제품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경피용 백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주사 방식, 그러니까 주사를 찔러서 하는 피내용 BCG 백신만 맞을 수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한 40만 명의 신생아들이 접종할 수 있는 재고가 이미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수급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좀 부모님들이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뽑히잖아요. 접종 자체를 피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혹시 지난주의 과학 분야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이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을 끌었을 것 같은지, 지난주 소식이요? 저는 폴더블 폰도 생각이 나고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세계 IT 관계자들이나 IT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삼성의 폴더블 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상상만 했던 기술이 현실되니까 좀 신기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타이틀을 중국 업체가 가져왔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게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고요. 네, 맞아요. 중국폰 자체, 중국의 로열이라는 업체가 지난 10월 말이죠. 접는 스마트폰인 플렉스파이를 최초로 공개해서 세계 최초 폴더블 폰의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모델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디자인, 성능으로 아주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썼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또 터치감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 접었을 때 한쪽 면이 쭈글쭈글해지는 평가 등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고요. 이게 또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입니다. 화면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 플렉스파이 영상도 봤는데 저는 삼성의 폴더블폰 영상을 찾아보니까 신기하기는 한데 너무 두껍고 투박하다는 인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폴더블폰, 실제로 시제품까지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접히는 화면에다가 검정색 케이스를 씌운 형태로 공개를 한 건데 외신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반대로 뜨거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앞섰기 때문인데요. 이 양복 주머니에서 꺼냈던 이 작은 스마트폰을 펼치자 7.3인치의 아주 넓은 화면이 나왔는데 이 펼친 화면을 살펴보니 접었던 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평평했던 것으로 우선 기술이 보였고요. 접은 상태는 일반 스마트폰이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접었던 줄이 아예 안 보이죠. 안으로 접히는 방식인 인폴딩 방식인데 이게 원래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를 위해서 휘음 터치 필름에다가 초방망, 편광 필름 등 5가지의 층으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었고요. 특히 층마다 특수 접착제를 발라서 이 하루에 한 100번씩 접었다 폈다 해도 5년 동안은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로 7.3인치의 화면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스마트폰도 한 6.5인치까지도 나왔고 또 더 큰 화면을 원하면 태블릿 PC를 들고 다녀도 될 텐데 이렇게 굳이 폴더블폰을 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폴더블폰의 기본 기술 우리가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한 5년 전부터 많은 업체들이 원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핸드폰이 안 나온 이유가 사야 될 의미를 못 찾겠다였어요. 실제로 하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폰을 가지고 동영상, 메시지, 그 다음에 검색 이걸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면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폴더블폰을 쓰는 것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시제품이 이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제품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최소 100만 대를 출시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아직 시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삼성이나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혁신이나 시도 변화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